접니다. 뭐하고 있어? 어제 미팅한 거 정리됐으면 들어와서 보고해야지. 작두 형님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작두. 거기 못 간다. 작두 형님! 작두 형님! 작두 형님! 작두 형님! 죽을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좀 비켜주시면 제 일이 좀 수월해지겠습니다. 거저. 이 파티는 내 거야. 회장님 명령입니다. 그래? 그럼 나까지 제켜봐. 그럴 수는 없죠. 장태호 씨는 회장님께 필요한 사람이니까요. 배 중사도 그래서 제거됐고요. 응. 배 중사. 네가 담궈냐? 네. 항상 이거 시켰냐? 형님이 모시는 씨는 저 위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시는 씨는 펜트하우스에 사십니다. 회장님께서 언전하실 겁니다. 닥치고 좀 꺼져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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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